지난 18일 낮 12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 국정원 직원 45살 임모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임씨의 부인은 임씨가 새벽 5시쯤 출근한다고 집에서 나갔지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이날 10시쯤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했더니 용인시 그쪽의 화산림 쪽에 뜬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다니다 차량을 발견했죠. 숨진 임씨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담당 부서 전산직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임씨가 업무적으로 힘들어했다는 부인의 진술에 따라 일단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씨는 가족과 부모, 국정원에 각각 유서를 남겼는데 경찰은 국정원에 남긴 유서만 공개했습니다. 가족들 앞으로 남긴 유서 이메인은 순수하게 가족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어서 유적의 뜻에 따라 국정원에 남긴 유서만을 1차 공개하겠습니다. 임씨는 국정원과 차장, 국장에게 보내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내국인이나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유서의 문맹을 보면 자료를 삭제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사찰은 없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우려할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하면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삭제가 이뤄진 시점과 삭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삭제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구될 수 있다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록 공개를 통해 모두 입증될 것이란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간부들도 임시 책임은 전혀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부터 실무자였던 임시가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일하면서 공황상태에서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국정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가 삭제한 자료가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 자료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공대 동창회 회원이자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가 이 메일들이 목표로 삼은 해킹 공격 대상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뿐입니다. 임시가 유서에 쓴 내용대로 대외적으로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는 현재로선 밝혀진 것이 안 박사에 대한 해킹 시도권밖에는 없습니다. 임시가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해 해킹 자료를 삭제했지만 언론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동구나 안 씨는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 담당 실무자로 해킹 목표물을 직접 선택할 위치엔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임시가 상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과 3차장은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빠르면 이달 말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은 최근 기록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정원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